저희는 사실 주식 그런 걸 잘 몰라서 수수료는 어떻게 하면 낮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통해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증권사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물안병을 사도요. 마트 가서 사는 거랑 편의점이랑 상공대기 사는 게 가격이 다르잖아요. 상공대기. 그렇네. 동일한 주식을 살 때요. 누군가 찾아와서 내 앞에서 설명 다 해주고 사가면 비쌀 거고요. 내가 찾아와서 누군가 상담을 받는다면 그다음으로 비쌀 거고요. 그다음 전화 상담만 한다면 그다음으로 비쌀 거고 아예 상담 안 받고 내가 스마트폰으로 하면 제일 싸요. 주식을 기준으로는요.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는 pb를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할 때잖아요. 자산가들은 주로 그렇게 거래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식 사업하면 1%예요. pb한테 1%예요. 그래서 pb들은 항상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액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1% 이상 수익을 낼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수수료보다 더 수익이 나야지 그분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자산이 커지게 되면 도움을 받으면 그거 이상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비용을 낮추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다이렉트라고 만들어져 있는 어플들이 다 있어요. 그걸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싸고요. 요즘에는 0에 가깝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거의 0에 가깝나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스마트폰으로 증권사 이름을 검색하시게 되면 다이렉트 이렇게 해서 계좌개사 이런 메뉴들이 뜨는데요. 금융사마다 다이렉트는 아예 브랜드를 따로 빼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는 걸 빼놨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벤키스라고 이렇게 꺼내놓고.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렇게 꺼내놓은 것도 있고 안 꺼내놓은 곳은 다이렉트라는 이름만 붙이거든요. 이걸 개설하시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채권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하실 때는 국내 채권이나 미국 채권 이런 것들. 채권도 보면 단기체 중기체 장기체 되게 다르잖아요. 혹시 그거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채권은 우선에 장기로 가게 되면 될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좀 더 액티브한 투자가 되는데요. etf로 살 때는 사실 우리가 주식이랑 같이 담으면요. 체감하기 힘들 만큼 주식이 너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되게 무난해 가지고요. 저는 채권 etf는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남들 많이 사 있는 것 위주로 담아도 된다고 생각 들고요. 그러면 5년짜리나 단기 3년짜리나 5년짜리나 10년짜리나 30년짜리까지 있더라고요. 차이는 별로 없는 거예요? 차이는 채권이 주는 수익률 차이가 있는데요. 단기로 단기는 1년 이내에 채권들만 들어있는 etf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예금금리 정도도 안 나와요. 단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주로 단기에 두는 거고요. 보통은 3년이 기준이 될 수 있고요. 3년 5년이 좀 무난하고 조금 변동성이 더 커질 수는 있지만 금리 조금 더 높은 채권은 더 긴 거를 가져가는데요. 긴 건 많이 상장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나 30년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더 변동폭이 있지만 연평수익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건 위험하진 않나요 10년 이상 된 것들은? 모든 금융상품은 위험한데요. 사실 세상에 나쁜 투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리스크를 그것만 보면 너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주식도 같이 담잖아요. 주식이 가지고 있는 이 방방 뛰는 것들에 비하면요. 사실 진경 거의 안 써도 될 정도. 채권도 마이너스가 나나요? 채권 자체는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채권 etf도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네. 주식만큼 많이 날 수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주식만큼 많이 날 수 있나요? 일시적으로 가격이 뚝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은 가지고 있으면 부도만 안 나면 이자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메꿔지는 구조여서요. 마이너스 폭도 정말 낮고 보통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메꿔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까 금 같은 경우도 사실 금을 개인이 살 수는 없잖아요. 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그 수수료도 비싸고 사실은 보통은 소액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금을.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소액으로요? 네.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거가 아까 말씀하신 거가 etf나 금융상품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지 현물을 이렇게 막 보통 제가 투자하는데 현물을 종로 가서 사고 이러지 않잖아요. 골드바를 살 때는 수수료가 많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도요. 지금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려면요. 금을 가장 비싸게 살려면 실물로 골드바로 사는 건데요. 이거는 귀금속이잖아요. 우선은 딱 손에 쥔는 순간 부가세 10% 팍 때리고요. 보관비 배송비 비용들이 계속 붙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금통장 만들어서 거래할 때도 이득을 보면 15.4 이자 소득세도 내고 거래를 할 때마다 1%씩 세금도 내야 돼요. 수수료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으로 우리가 선호하던 게 etf로 거래하던 건데요. etf는 금값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손에 못 찐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일 추천드리고 제일 진보된 금투자 방식이요. 한국 거래소에서 작정하고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krx 금현물 거래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증권사의 금현물 전용 계좌라는 걸 열고요. 여기서 금 하나가 7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넣고 금 1g 사기 딱 누르면 사지거든요. 이게 계속 놓으다가요. 이게 많이 커지면요. 실물 출고 신청을 하면 증권사 창고에서 실물도 줍니다. 금 줍니다. 금으로도 줘요? 대박. 수수료 안 떼요? 그때는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 전까지는요. 수수료가 증권사 거래니까요. 정말 작아서 신경 쓸 게 많이 없고 금현물의 가장 큰 장점은요. 수익이 나도요. 15.4를 면제해 줘요. 이거는 거래소에서요. 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준 혜택 같은 거. 이제 올해도 포트폴리오로 금을 etf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수수료체가 많이 나나요? etf와 금현물만 비교한다면 사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etf를 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하든 두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나 비용이 되게 낮은 것들 간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현금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로 하시는 거에 붙으면 달러로 하시는 거세요? 우리 자산배분 비중을 볼 때 현금은 전부 달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산배분 황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어서 원화와 달러의 구분이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포트폴리오에서는요. 달러는 따로 안전자산으로 빼놓고요. 현금 부분을 원화로 가지고 있되 금리가 높은 초대형 증권사들의 발행어옴에 주로 넣어두는 편이에요. 발행어오 쪽으로요. 현금으로 생각해버려요. 발행어오은 금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계속 달라지긴 하는데요. 외화 기준으로 외화로도 담아둘 수가 있거든요. 외화로 담아둘 거 기준으로는 보통 1% 1년 묶어두면 1% 주고요. 가장 높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이 1.3% 주고요. 적립식으로 가지고 가면 1.6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1.6 금리 플러스 한 차이까지 고려한다면 달러를 보관하는 건 거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화 쪽은 사실 크게 별 볼일 없어요.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 예금처럼 언제든지 해지하고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보통 우리가 예금이나 이런 거 할 때요. 해지하면 그동안 약속했던 금리의 막 90% 아니다. 거의 다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면서요. 이거 중간에 적금 예금 해지하면 약속은 그거 거의 안 준다면서요. 네. 증권사에서 기간 정해놓고 이렇게 묶어두는 것들은요. 보통 해지를 하면요. 그때 기간까지는 수시형은 주거든요. 수시형 금리라는 건 보통은 줘요. 그런데 발행하면 되게 좋은 게요. 약속했던 금리의 절반 정도를 주거든요. 중간에 깨도요. 네. 대박이다. 절반이 너무 높아서 할 만해요. 부담없이 할 수 있겠네. 왠지 어음이면 예전에 듣던 그런 좀 어음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견이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누가 묻어있는 거 많이 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금 통장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저 같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하죠. 진짜 회원님이 되게 좋아. 자기들은 너무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공부 안 하고 딱 좋아. 딱 표본이야. 아니 이게 또 평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우기 정상이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나쁜 투자는 없거든요. 어음이라는 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어음은 그것밖에 없고요. 그거 외에는 예전에 박살났다던 어음밖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당연한 거라고. 아 진짜. 야 외모도 오늘. 오늘 가보나면 나 진짜 엄청 시달리겠다. 코코니한테 나. 좀 배물하고 나뉘해야겠다. 답변해 주시는 게 다르네. 주벅만 할 줄 알고 말이야. 그럼 주로 어떤 투자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서요. 제가 선호하는 건 자산배분 투자 전화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런 걸 영상에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사실 투자가 많아졌잖아요. 많은 것들 중에서 자산배분 투자가 사실 너무 심심한 투자여서 그런지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걸로도 책을 쓰고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배분 투자를 사실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잘 모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비율로 가지고 있는 투자를 말하는데요.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채권 원자재 금 현금 부동산 이런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걸 자산배분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사실 박고민님 모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박고민님 혹시 지금도 회사 다니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퇴사하고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종전에는 혹시 어떤 회사에 일하셨어요? 비슷한 류의 일하셨나요? 저는 입사는 대우증권으로 하죠. 대우증권에. 대우증권에서 자산관리사 일을 했었습니다. 힙이라고 하죠. 프라이빗뱅커라고.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채널에서 자산배분과 관련된 분을 처음 초대했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잠깐 부연을 드리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데 자산배분으로 접근하는 거는 약간 뭐랄까 장기적으로 내 자산, 내 종자 돈을 꾸준히 불려나가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72를 내 연평균 수익률로 꾸준히 복리로 간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9%로 내가 연평균 수익을 가져간다. 그럼 72를 9로 나누면 8이잖아요. 그럼 8년 뒤에 내 자산이 2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처럼 8년,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내 자산을 2배, 4배 이렇게 불려가겠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안정적으로 자기 종자 돈을 운영하는 방식의 투자법을 자산배분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박근혜님 말씀하신 게 어떤 거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냐라고 했을 때는 주식도 하실 거고 금도 하실 수 있고 원자재도 하실 수 있고 부동산도 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 주식 쪽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연 설명 더 드리면요. 저도 입사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식 밖에는 모르고 입사했던 것 같아요. 조건이 또 쉬우니까.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요. 정말 많은 거예요. 주식, 채권, ETF, ELS, 신탁, 랩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 많은 게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자산가들은 그걸 다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산가들을 관리를 할 때는요. 거의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주력이 워낙 없어서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산배분이라는 것을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나오고 나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작을 때부터 자산배분 통해서 차곡차곡 키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자산가들 하는 걸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큰돈, 목돈을 운영하는 방식을 업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걸 참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채널을 오픈하시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산배분의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마음이 되게 편해요. 소화가 되게 잘 됩니다.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삶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는 고객이 다양하잖아요. 대부분이 사실 주식만 하시는 고객분들이거든요. 시장 안 좋거나 이럴 때 엄청 좋고 힘들고 변동성 심하잖아요. 그런데 자산배분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주식 비중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큰 하락이 있어도 그냥 쓴웃을 지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퇴사를 하고 나서부터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삶을 즐기는 욕심이 생기고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찰이 많이 찌고요. 되게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젠 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이어트 하시려면 주식 비중을 높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다이어트가 많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마찬가지고 직접 투자자가 되려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자산배분 투자는 박고민님 같은 분 유튜버를 잘만 봐도 사실 배분 다 알려주시잖아요. 비율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사실 그런 것만 잘해도 되게 흔쉽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수익이 작은 대신에 안정적이고 아까 너라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꾸준히 8% 정도 수익이 나면 한 9년 정도 되면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되게 또 나는 투자 공부 되게 힘들게 빡세게 하고 싶지 않고 편하게 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라도 접근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자산배분 투자를 하려면 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게 이 정도면 자산배분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반인 봤을 때 예전에는 좀 높았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정말 다 낮아져 있어요. 이게 it 발달되면서 모든 자산들이 이제 싸게 싸게 매수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많은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봐도요. 한 10만 원 50만 원 이런 포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10만 원. 그렇게 소액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미국에 있는 것들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요. 100단위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들로 복제를 해도 금액이 많이 낮출 수가 있고요. 주식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산배분은 주로 펀드나 이런 간접 투자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최소 투자금이 더 낮아요. 보통 1만 원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1만 원이면 펀드를 하나 살 수 있지만 10만 원이면 10개를 살 수 있으니까요. 10개로 자산배분 포트를 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자산배분의 전략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중에 보면 지구의 달 전략과 두집살림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구와 달인데요. 지구와 달.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지은 말이 이거 가지고요. 이게 전통적인 자산배분 방법인데요. 원래 이름은 코어세틀라이트 전략인데요. 그냥 지구랑 달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바꿔본 건데요. 지구는 크고 달은 작잖아요. 나의 자산의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건데요. 채권에다가 많은 비중을 넣고 일부 작은 금액을 공격적인 액티브한 주식에 넣어가지고요. 6대4나 7대3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그렇게 붙거나 그렇게 가지고 가는 전략을. 그거의 가장 주목적은 주식 비중을 좀 낮추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두집살림은 이것도 제가 지은 건데요. 이거는 채권이랑 주식 하나의 종목을 만약에 etf를 골라놓았을 때요. 내가 지금은 투자할 때 다 생각이 들면 전부 주식형 시장 etf 들어가 있다가 충분히 올랐다. 이제 나는 피하겠다고 하면 전부 다 채권형으로 옮겨가 있는 전략. 100%를 옮겼다가 타이밍을 잃기 위한 큰 타이밍 거기에 배팅을 하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와 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 비율이 지구의 비율과 달의 비율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두 개의 각기 다른 자산의 가격의 변동이 생겼을 때 다시 그 비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방식인가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락한 자산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통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채권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주식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채권을 일부를 팔아서 이제 저가 매수하는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가게 되는 게 이제 리밸런싱. 그러면 그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자산의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말씀하신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오른 건 팔아야 되고 떨어진 건 더 사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제일 심플한 전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지구와 달 전략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매달 예를 들어서 적금 예금 여기다 100만 원씩 부으시는 분이 일부를 떼가지고 계속 주식을 사신다면 이미 시행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식 종목 괜찮은 거 확 했다가 수익 보면 다 빼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집 살림 전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주식과 현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누구나 우린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 붙이면 그렇게만 볼 수 있어요. 아까 자산애본 투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박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이상적인 자산애본 투자가 이제 좀 편하게 쉽게 하면서도 적정한 수익률을 내는 거잖아요. 목표 수익률을 보통 몇 프로 정도 보고 하시는 거세요? 목표 수익률을 제가 했는데 현업에 있을 때는요. 이걸 항상 은행의 두 배라는 말을 저희가 입에 다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은행 금리가 너무나 낮아져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5배 5에서 7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5배 7배라는 말은 어색해가지고요. 요새는 5에서 7 정도 보면 좋지 않습니다. 5에서 7% 정도의 목표 수익률도.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연열로 환산하면 그런 수익률 나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 기관이 아니고 자산가가 아니고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사실 명확히 정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에 집착하는 투자보다는 잔고에 집착하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잔고요? 네. 내가 얼만큼 모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투자 옛날에 할 때 초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슷한 pb 증권맨들 남자들 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몇 프로 누가 몇 프로 냈다라는 것에 되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투자금은 작지만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맘 편히 잔고 많이 모은 사람이 자산가에 더 가깝게 가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특히나 수익형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에 되게 집중하는데 수익률보다 수익이 훨씬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의 잔고를 갖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자산을 갖고 있느냐가 똑같네요. 진짜 비슷한 통화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배분 투자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자산별 퍼센티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혹시 박고민이 생각하시는 주식가가 30%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상적인 퍼센트가 있으신가요? 우선의 퍼센트는 많은 분들이 자산배분 퍼센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황금 비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 황금 비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자산배분 검색하면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좋긴 한데요. 사실 쉽게 투자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요. 큼직큼직하게 내가 임의로 짜도 생각보다 결과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말이에요. 자산배분을 안 해서 문제인 거지 할 때는 주식 채권 예선에는 채권 30 주식 30 그리고 펀드 30 현금 10 이렇게 해도 결과는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몇 18% 몇 2. 몇 퍼센트 엄청난 뭔가 툴을 써서 관리를 안 해도 몰빵만 아니면 생각보다 수익이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황금 비율이라는 건 참고용으로 많이 쓰대요. 본인에 맞게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박고민 님께서 만약에 지금 사회초년생이라거나 내가 아직 투자 한 번도 안 해보거나 진짜 현금만 그냥 계속 꾸역꾸역 저축만 해가지고 모았다. 한 3, 4천만 원 모았다. 그런 후배들 사회초년생 후배들한테 자산배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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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사실 그런 질문이나 이런 상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친한 동생들 취업 시즌이고 그러니까 보통은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어떻게 해야 형 어떻게 해야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주식을 해가지고 한 1년 뒤에 완전 박살나서 오는 경우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요. 처음에 바로 이렇게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수적인 타입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심플하게는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연구 포트폴리오. 네.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라고 정말 쉬운 게 있어요. 연구적인 포트폴리오. 그게 뭐죠? 그게 비율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주식이랑 채권이랑 금이랑 현금을요. 4분의 1씩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담고 다닐 수 있는 비율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봐라 시작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모으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해서 이제 많이 힘들다 힘든 과정을 겪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달리오 같은 거 이제 말씀해 드려보죠. 올해 더 포트폴리오. 잠깐 이 방송 모르신 분도 있으시니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올해 더는 아마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포트폴리오일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정보도 진짜 많이 있어 가지고 자세한 건 블로그에 이름만 딱 쳐보기만 하면 정말 많이 나오긴 할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장점은 검증된 포트폴리오라는 거. 검증됐다. 네. 왜냐하면 세계 최대 해치펀드 매니저 이 레이달리오라는 분이 직접 이걸 몸소 해보니까 좋게 나왔더라는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 비율대로 쭉 했을 때 40년 동안 내문밖에 안 깨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건 되게 황금 비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산으로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주식 투자를 해본 친구들 같이 경험이 좀 있는 친구들은 미국 시장에 있는 걸로 이렇게 조합해서 한번 해봐라는 얘기를 하면 곧잘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또 소액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배분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연습하면서 어떻게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시험해 보면서 전략을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반반해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 지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앱을 뭘 깐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야 된다. 지금 만약에 당장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다면요. 제일 첫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을 하는 거고요. 계좌 개설을 할 때는 cma랑 위탁 계좌랑 연금 저축 3종 세트를 딱 여시면 되고요.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선택적으로는 위탁 계좌 하나 더랑 irp랑 isa 정도는 선택적으로 여시면 되거든요. 계좌는 한꺼번에 열면 20일 제한에 한 번의 기회를 쓰게 되는 거니까 한 번에 많이 여는 게 좋고요. 이렇게 3종 세트를 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받았던 자산 etf라는 걸로 다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걸로 원하는 비율만큼 계산을 해 가지고 그만큼 사서 담기만 하면 사실 끝납니다. 간단해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사는 거라서요. 너무 간단해서 항상 문제인 거지 어렵게 하려면 끝도 없긴 해요. 그런데 크게 보면 이렇게만 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연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주식하고 채권하고 그다음에 금이랑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해외 주식도 있고 국내 주식도 있고 아까 말한 etf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박고문님께서 추천하시는 주식은 뭐 있으실까요? 본초 만약에 주식 비중은 30% 이렇게 잡았을 때요. 그거를 얼마를 국내에 하고 얼마를 해외에 하고 얼마를 이머징에 할지는 그건 또 완전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대로 etf가 거의 보통 상장이 되어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200 타이거 200만 사도 충분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 500 선물 나스타 100 이런 거 etf로 다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자이나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도 다 etf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예전에는 펀드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etf가 완전한 대세 중의 대세인 것 같아요. 펀드보다 etf가 수수료가 싸나요? 예전에는 보수는 우선에 기본적으로 싸고요. 매매를 할 때 수수료는 좀 비싼 편이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수수료는 거의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만 놓고 비교한다면 펀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져요.